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는 토목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합격률에 대한 내용, 내가 그럼 준비하려고 하는 이 시험이 어떤 합격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운전면허시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높은 합격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목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험 본 거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면 19년도에서 보면 한 1만 명, 18년도 1만 명, 17년도 1만 명 이런 식으로 거의 토목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거의 1만 명이에요. 1만 100명에서 1만 5천 6백 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1만 1천 명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합격률을 어느 정도 합격하냐고 보면 거의 한 3천 명 정도가 필기에서는 합격합니다. 그럼 실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기에서는 갑자기 7천 명으로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필기는 합격하고 나면 2년 동안 실기를 볼 수가 있어요. 누적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누적 인원들이 들어온 것 중에 약 38%, 40% 정도 또는 50%까지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러면 과거에 어땠는데라고 하는 걸 보면 1만 명, 1만 명, 1만 명, 1만 명, 1만 명, 1만 명 15년에 1만 1천 명 정도 됐죠. 1만 1,500명 됐었죠. 이 사람들이 합격률이 거의 보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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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7백, 5십. 비슷한 합격률 숫자가 나와요. 그럼 합격률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실기에서 보면 7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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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비슷한 다 빼더라도 이 정도가 합격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어디에? 여기에는 들어갔어.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시고요. 배우라격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내용만 갖고 또 공부를 같이 킬 거고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이쪽에 맞출 거예요. 떨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같이 우리랑 같이 호흡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영양지수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그러면 토목기사라고 하는 것을 왜 따야 되냐라고 하는 거야. 합격률은 내가 알았어. 그러면 운전면헌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딱. 근데 내가 택시 운전할 거야. 하지 않는데 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토목기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토목기사를 따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토목기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시험이고요. 이 자격증은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토목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토목기술자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국가기술자격증이잖아요. 그것처럼 만들어준 기술자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이렇게 네 가지로 기술자로 분리가 돼 있고요. 이 네 가지 기술자로 등록이 돼서 관할을 하는 게 기술인협회야. 기술인협회에 초급기술자로 등록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영양지수라고 하는 것 중에 35점, 55점, 65점, 75점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맞을 수 있는 건 먼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것은 기술사, 건축사는 40점이고요. 기사 30점이야. 그러니까 토목기사를 취득하는 순간 30점을 내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럼 30점 갖고 대학에서 학사 이상, 4년제 이상이면 20점, 3년제는 19점, 2년제는 18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따고 대학 졸업하면 그렇죠. 50점 되니까 초급기술자로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너인, 사장이, 건설회사 사장이 아 그래, 너가 취업하려고 그래? 그래, 그래 취업하려는데 내가 뽑아줄게 라고 하는 기본 조건 하나를 충족하는 겁니다. 토목기사가 없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영어로 대처하겠다. 영어 접수 높으면 뭐예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안 된다니까요. 토목기사는 무조건 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사례 때문에 정말 통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학생과. 그러니까 학생이죠, 학생. 학생. 학생 준비생. 그다음에 집딩. 집딩이 준비하는 거에서 두 가지 오류가 나가지고 어떻게 불합격 처리되느냐. 응시 조건을 보면 아 그래, 내가 대학,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이면 볼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볼 수 있어. 그럼 이 볼 수 있어를 언제 확인하느냐고 한다면 필기 시험 때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필기는 그냥 다 신청하면 다 봐요. 필기는 다 봅니다. 그럼 필기를 합격했어.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떤 거 시험을 봐? 실기 2차 시험을 준비하러 가죠. 그럼 그때 등록을 할 때 보면 내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학생의 경우는 졸업 예정 증명서. 그럼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왜 학생에 대해서 합격해놓고 아쉬움이 일하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거죠. 3학년. 3학년. 6학기 이수했어. 6학기 이수했어. 그럼 6학기 이수했는데 휴학을 했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휴학을 했어. 휴학을 했고 여긴 재학이야. 재학 중인 학생은 문제가 없어. 왜? 등록금 냈을 테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문제냐면 휴학을 하면서 등록금을 안 낸 친구들이 문제야. 등록금을 안 내면 6학기 이수자로만 남아요. 근데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면 졸업 예정자라는 게 떠. 그래서 무조건 휴학을 할 때 3학년 6학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내가 휴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등록금은 무조건 내셔야 돼. 등록금 안 내놓고 필기 합격했어. 아 좋아해. 실기 시험보로 딱 신청하죠. 필기 불합격 처리돼요. 매년 그런 친구들이 10명은 나옵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그때 가서 등록금 낸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학교로.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 꼭 하시고 시험에 준비하셔야 되고 직빙 같은 경우 직자인이오는 내가 4년제약을 낳았어. 그러면 괜찮은데 2년제라든지 3년제를 낳았어. 그럼 이런 직빙들은 경력신고라고 하는 거. 경력산정을 하잖아요. 경력산정을 하는데 1까지 계산해요. 1까지. 그러면 내가 경력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산업기사 취득하고서 어떻게 해서 직무 분야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산정을 하시고 3년 이상. 이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기관들의 경력을 가지고 그럼 필기. 아 내가 있다. 충분히 나는 한 4년 동안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필기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 합격했어. 그럼 실기시험을 딱 신청을 하려고 기술협회 갔더니 내가 한 1년 반 정도가 신청이 안 돼 있어. 회사에서 안 해놨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경력신청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관리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럼 내 경력이 날라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실기 합격하냐 부럽게. 이때 어떻게 돼? 필기 다시 불합격 출리돼요. 이런 인원이 또 한 5명 나와요. 직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합격하고 실기를 못 보는 그때 가서 저한테 막 문의하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자격 미달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격이 좋고 넣어놓은 거예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미치는 거죠. 그런데 보는 우리도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다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쭉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 3년이다. 그럼 3년이라고 하는 것을 경력이 확실한지를 뭘 해야 돼? 기술협회에서 떼어보셔야 돼. 학생 같은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내가 직접 떼어봐야 돼. 한 1,000원인가? 얼마 할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기계 있잖아. 기계 가서 학생증으로 내가 학생 번호 찍어놓고 졸업 예정자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먼저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됐어. 합격률도 어떤 건지 알았고 그 다음에 영양지술로 와서 내가 토목기사 필요한지 알았어. 내가 건설의사를 가려면 그렇구나. 기술자로 등록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데 이제부터 배우락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좀 예시해 놓을 거예요.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거의 한 80%, 70, 80% 되잖아요.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화,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 중에 다 토목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건 추후에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거이냐. 역학, 측량, 수리학, 철근, 토질, 상하수 이렇게 6과목을 시험 봅니다. 그런데요. 뭔 일이 생겨요? 역학을 100점 맞아요. 그 다음에 측량 100점 맞아. 수리 100점 맞아. 철근 100점 맞아.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어. 그 다음에 토질 100점 맞았어. 벌써 합격 60점은 훨씬 넘어갔죠. 그런데 상하수에서 35점 맞았다 이거예요. 35점. 60점은 훨씬 넘어갔는데 35점짜리가 나왔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얘네가 아무리 100점이라도요. 이 친구는 불합격 처리돼요. 왜 그러냐. 과락 때문에 과락. 그러니까 최소 8개 이상은 40점 이상은 돼야지 토목기사로 국가가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과목에 대해서 아 나 이 과목은 싫어. 무조건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래 좋아. 최소 8개. 불안하니까 9개, 10개는 맞아 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배우락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짤 거 아니야? 그럼 작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작전은 어떻게 짤 거냐? 과목별 6과목이잖아요. 과목별 6과목인데 이 6과목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 잘할 수 없지만 또 싫어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냐 기본충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과목당 과목별 한 과목별 내 정리노트를 별도로 아주 간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간략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정의 분류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떠 놓은 거니까 종류 내용 대책 유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3, 4챕터에 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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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거야. 그리고 그럼 정의 정의는 뭐 한두 줄 나올 거고 분류 분류는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다 한 줄씩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넓게 넓게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니까. 대신 이거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차라리 복사해놓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글로 써놓는 거야. 대신 뜨문 뜨문 한 4챗 4장 정도에다가 4바닥 정도에다가 뜨문 뜨문 두고 쓰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는 오답노트도 만들고 더 추가되는 내용 넣고 이런 식으로 오래 만들 거예요. 오래.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서 준비를 하셔라.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살이 붙어. 살이. 살이 붙어서 내용이 쭉 채워나갈 테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럼 측량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어. 별도의 어떤 다른 챕터와 연관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측량도. 당연히 정의는 알아야 되죠. 그럼 이 정의가 이런 거다. 수준 측량 높이 측량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럼 그때 쓰는 기계가 뭔데? 그럼 기계 사용하는 방법은 뭐고? 내용은 어떤 건데? 이거 확인했어. 그럼 계산 방법이 어떤 거야?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오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오차를 또 조정해주면 끝이야. 끝. 이렇게 분리를 딱딱딱딱 시켜놓고 한 뇌칩터 뇌 바닥에다가 뜨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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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챕터별로 해놔라.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면 한 문제인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다. 여기에 살을 붙이도록 하자. 산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가자. 입으로 보니라. 이게 이제 추상적인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이게 말이 이거야. 한 문제. 즉 상하수도라고 하는 감옥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럼 상하수도야. 그럼 상하수도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그럼 한 문제야. 그럼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상수도에 대한 내용은 급수에서 마지막으로 급수지는 수록곡지죠. 여긴 지금 상수도야. 그러면 취수하고 도수에서 정수합니다. 이때 물을 이제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정수하고 그 다음부터 송수하고 배수해서 급수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물들은 싼 물이야. 싼 물. 그냥 광물이야. 광물. 싼 물이야. 싼 물. 정수에서 넘어간 물들. 이제는 비싼 물이야. 돈 들어갔어. 그럼 돈 들어갔으니까 관리 잘해야 돼. 그럼 여기는 싼 물이야. 싼 물은 어떤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도 돼? 개수로로 끌고 들어와도 돼. 관수로가 아니냐. 우리나라는 다 관수로로 끌고 들어오지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다 관수로로 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도수 같은 데서 보면 호수가 물이 자정작용을 왔다 갔다 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되고 더울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관으로 갈 텐데 왜 그런 걸 하냐라고 한다면 자연 상태의 물을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왜 예를 들어줬냐. 상수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문제야. 한 과목인데 이제부터 어떻게 아까 제가 정리를 정의분류 종료 내용 대책 의상 취수에 대해서 정의분류 종료 내용 대책 그다음에 도수에 대해서 취수, 정의분류 종료 내용 대책 의상 테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짜놓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 산에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집중포화하는 거지. 많이 적어놓는 거지. 여기선 자주 나온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훑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취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도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수에서는 완속 효과가 있고 급승 효과가 있었구나. 송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급수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급수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살이 붙어 나가면 그 감옥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 정도 공부해놓으면 문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강사하고 말지.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정도로 좋아 반발심 가죠. 강사할 정도로 돼야죠. 그래야 이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 그런 감옥의 한두 감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말자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야. 한 문제를 풀기. 영양성 같은 거. 역학에서. 영양성 풀기가 쉽지가 않아. 나 이상하게 영양성은 못 풀겠어. 그럼 반려구하고 전난력도 구하고 휴보메트 구한다면 영양성 가잖아요. 하지 마. 영양성 하지 마. 그 영양성 많이 나와야 역학 선생님은 좀 난리 치실 텐데. 예를 들은 거야. 영양성 하지 마.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래. 반려구하고 반려구하는 문제 더 많이 풀어보고 전단력 구하는 문제 더 많이 풀어보고 휴보메트 구하는 거 더 많이 풀어보세요. 영양성은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아치, 라멘. 그렇잖아. 라멘 해놓고 마징과 데이터 뿔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영양성 나온다. 그런 특별한 거 외우는 거 답으로 외워놓고 빼고는 하지 마. 그럼 어떤 거 해야 하는 거냐. 앞에 반려구하고 전단력 구하고 휴보메트 구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해. 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다 나오니까 거기다 더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거 영양성 해야지 막 내가 하고 말겠어. 이런 거는요. 따고 나서야 해요. 따고 나서.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게 한 문제에다 막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물 주듯이 하라는 게 뭐냐면 꽃 물 안 줘봐요. 금방 시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계속 하지 않으면 줄어요. 세 가지는 무조건 줄어. 인생 살다 보니까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공부 줄고요. 술 안 마시면 술도 줄어요. 연애 안 하면 연애도 줄어. 세 가지는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은 다 잘해야 돼. 우리는 홍익인간이잖아. 홍익인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해라. 그 다음에 대세김질한다. 대세김질한다는 약간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제가 이런 거 정리하세요. 서브노톡 좀 만드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역학, 측량, 수리, 그 다음에 토질, 아니 철쿤, 시험에 입각해서 토질, 상하수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역학 쭉 가고 측량 쭉 가서 다 한 챕터당, 한 과목당 10챕터씩은 이따 생각해보자 이거야. 10챕터씩은. 그러면 내가 다 하고 복습해야지. 그럼 다시 복습하려고 그러면 새로워. 내가 이런 걸 했나 싶어. 그러면 다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리한 거를 이렇게 분리를 체험해놓고 아 내가 1, 2, 3챕터 나갔다. 그럼 4챕터 출발할 때 1챕터, 2챕터, 3챕터를 얼른 보는 거예요. 얼른 보는 거예요. 그럼 6챕터, 5챕터, 7챕터 나갈 때 다시 또 앞에 걸 쭉 다 봐. 이런 식으로 빨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을 펼쳐놓고 다시 보겠다. 그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내가 정리해놓은 것만 타타타타타 보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앞에 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목을 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아 시험 끝날 때쯤 되면 앞에 1챕터는 최소 4번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하고서 해야지 이런 생각은 요령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 해라. 이 말을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략. 토목기사 하시는 여러분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10분, 20분 후에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요. 심한 경우 토목구조 같은 경우 온격 설계한다. 이러면 3시간을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토목기사는 1분 10초 정도. 왜냐하면 나머지 30분인데 수험자 유의사항도 봐야 되고 OMR 카드도 체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짜출 시간 좀 빼면 한 7, 80초 안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문제 읽고 계산 문제 한두 개씩 공식 써서 푸는 문제니까 1분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럼 깊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대신 전체를 다 해야 돼. 한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얕은데 다 전반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정 못 풀겠어. 그럼 풀지 마세요. 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2분 3분 넘어가는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19문제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19문제를 잡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과목별 주의할 거냐. 역학 같은 경우 계산 문제 분포가 상당히 많은 과목이에요. 80% 정도가 계산 문제잖아요. 심한 경우. 그럼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와 내가 미치고 팔다 뜨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풀어. 눈으로. 역학을. 절대 계산 문제는요. 샤프로 푸셔야 돼요. 볼편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저 샤프로 써요. 샤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볼펜으로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으로 푸는 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풀릴지 모르지만 시험장 가면 계산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 풀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측량 같은 경우 각 광고병 상관관계는 없지만 암기를 많이 요구한다 이거야. 암기 많이 해줘. 암기 철저 해줘. 그 암기 철저가 뭐냐면 제가 4자 다 떼. 여러 가지 이론을 떼놔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떼서 제가 할 테니까 그런 걸 먼저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다 암기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건 확실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자성어로 다 제가 표현해 놓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를 좀 해줘라. 수리수문학. 정수역학은 관수로 동수역학은 계수로 같이 이렇게 분리를 같이 하는 거죠. 앞에 정수역학 나오잖아요. 그럼 정수역학은 관수로 동수역학은 계수로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근데 이 수리학이라는 건 유체역학이잖아요. 유체역학은 진짜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목을 1분 내로 풀 못해. 못해. 못내. 못내.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얘네 문제도 어느 정도 수준 깊이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문제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차라리 버려버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계수로 공식, 관수로 공식들만 잘 외워놓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한다.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패턴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 고규미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7, 80점 이상 충분히 나오십니다. 그 다음 철근 단위 변화로 인해서 뭐 계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계수에 대한 숫자 왜 그러지 않으면 WSD랑 USD가 있잖아요. 그럼 WSD 같은 경우 USD 같은 경우 뭐 공식들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WSD 허용력 소유법에 대한 거는 많이 안 하죠. 근데 공식은 복잡해. 근데 꼭 그게 한두 문제는 나와. 이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자니 USD 공식이 헷갈려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는 거의 7, 80% 나오니까 얘 공식들 확실하게 하고 얘 개수들 다 외우시는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WSD 공식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탁탁탁 공부하시는 거지. 잘 물어보는 거. 그럼 이걸 위한 거 얘는 하면 돼. 얘. 그리고 무조건 암기다. 뭐 우리 철근 선생님이 그렇게 암기시키지도 않잖아요. 이론을 설명해 주고 원리를 알려주잖아. 어쨌든 WSD 허용적 설계법이라는 건 탄성으로 보는 거고 USD 극강도 설계법이라는 건 내가 100톤 견뎌야 돼. 그러니까 200톤, 300톤짜리로 올려놨다가 1보다 작은 숫자들을 막 곱해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봐요. 둘 다 똑같은 권투선수야. 하나는 헤비급 80kg, 90kg 85kg 이렇게 되는 사람 90kg라고 하고 하나는 50kg짜리야. 그럼 둘 다 똑같은 권투선수인 상황에서 둘이 붙여야 안 붙여야 안 붙여야 안 붙여. 왜? 체급이 틀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이 80kg, 85kg인 사람을 한증막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을 확 빼버려. 그래놓고 붙여. 그러면 누가 이길 확률이 클까요? 헤비급에서 몸무게 빠져나간 애가 이길 확률이 커요. 최소한 얘는 그 정도는 건디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그게 이거야. 극한강도야. 우리가 설계할 때 얘는 얼마만큼 힘을 받을 거야. 100톤 받는 거 알아. 그럼 100톤 받는 거 알았으니까 100톤으로 탁 만들어놓으면 위험하거든. 자연재해도 생기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감가상가로 넣는 거야. 그리고 설계 주기를 20년으로 할 거냐 30년으로 할 거냐 40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 설계비가 왜 많이 들어가냐면 20년 동안 내린 비의 양 20년 동안 내린 눈의 양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30년 동안 내린 비의 양 30년 동안 내린 눈의 양을 가장 큰 걸 확인해서 그거를 견디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당연히 공사빈이 커지지. 하지만 그걸 무한정 크게 하면 그렇지. 구조물이 너무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죠? 적정을 따져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라. 그 다음에 토질 계산과 서술형 동시에 돼 있다. 내가 내 과목이니까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얘는 실기 시공 내용에서 약 한 40%를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질은 고득점으로 해주셔야 되는 과목이 될 거고 그 다음 상하수도 얘는 법이야. 법. 법. 우리 법엔 강해. 왜? 법은 응용이 없어.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딱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내가 고득점 암기에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하수도에서는 한 80-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마저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배우락에서는 또 준비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목표 점수라고 하는 거. 전략 전술이 들어간 거죠. 내가 그러면 상하수도 최소 75점 암기 과목이니까 유정은 맞겠다. 토질 70점 수리 60점 역학 50점 철근 55점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 설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도 했고 공부를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라. 역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지 말아라. 왜? 우리는 55점 50점 이것만 딱 목표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떤 거냐 3주 남았어. 이제 3주 3주 남았어. 시험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제 12주 동안 공부하시는데 내가 12주 공부하다가 이제 3주 남았어. 이때는 딱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정리를 막 해왔다고 했죠. 이 정리한 노트를 하루에 일일 한 과목씩 그냥 막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한 주 동안은. 그럼 그게 되게 빨리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푸냐. 한 2주 남겨서 놓고는 2주 남겨서 놓고는 관연도 문제를 풉니다. 그럼 관연도 문제를 풀라는 게 문제의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장처럼 내가 시험 본다 생각하고 시험을 풀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 갔을 때 이런 겁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이눈적 생기잖아. 화장실 가고 싶어. 죽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커피 마시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꿀물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녹차도 좀 큰일 나.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시면 안 되는데 힘이 마르고 긴장이 되면 뜨거운 물을 가져가서 마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컵닉 같은 거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관연도나 우리 배우라기에서 모의고사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시험처럼 시험처럼 시험장처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아 이런 실수가 나오겠구나. 핸드폰은 당연히 빼놔요. 가방 다 앞으로 다 빼거든요. 핸드폰 울리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는 놈은 큰일 나고. 어쨌든 내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상한 일이 생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험장 가서 아는 것보단 미리 알아는 게 좋잖아요. 아 이런 건 내가 시험장 가서 조심해야지 라고 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OMR 카드 잘못 쓴 거야. 그거 다시 쓰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니까. 정말 별 상황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연습을 미리 하는 시간은 시험 3주 전부터 총정리하면서 시험장과 동일하게 시험도 몇 번 봐주셔라. 이런 것을 꼭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토목기사 합격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 상황 왜 설명을 드렸냐. 합격했는데 불합격하면 크냐니까. 그 다음에 영양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토목기사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배우락에서 준비해온 어떻게 토목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효과 돕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